자 그래서 새롭이 F의 12 문장이네요. 문장하기 전에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틀렸던 것들.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시작해볼까요? Dress Dress D-R S-S Dress Dress D-R Dress Dress F12가 이 4개의 한 세트 묶음의 마지막인데 끝까지 드레스를 못 익혔습니다. 계속해서 He His Him Him 계속해서 Pants Pants P-E-N-T S P-E-N-T P-E-N-T O-K P-E-N-T A-N-T 이게 아니구요 이거라구요 응? 드레스도 마찬가지 드레스도 O에 E니까 E 소리내는 거 E잖아요 오케이 폴리스 오피셜 폴리스 오피셜 폴리스 오피셜 P L I C E O F F I C E R 오케이 폴리스라며 폴리스 어? 그러면 아 P P O L I 그럼 S 소리 C가 내줘죠 폴리스요 아니 지난번 틀렸던 거를 왜 계속 반복해서 틀립니까? 폴리스 오피셜 계속해서 플라우스 플라우스 B L O U S E 오케이 브라우스 지난번에 틀렸던 거 맞았고요 어 파인딩 피플 파인딩 피플 p B B E B E L P4 자 선생님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새롭이가 계속해서 똑같은걸 틀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 아 틀리지 마라 쓰는 연습 좀 해라 어? 그냥 말로만 하니까 안하니까 숙제를 해라 어? 숙제해서 숙제했는거 뭐 선생님이 알 방법이 없으니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라 그러고 있어 했어? 어? 오케이 헐썸 와이트 슈즈 와이트 슈즈 와이트 슈즈 W E A D 아닌데 아 W 슈즈 슈즈 슈즈는 이제 알고있네요 와이트로 익혀주시구요 글라시즈 글라시즈 오케이 그래서 와이트 슈즈 파인딩 피플의 피플 폴리스 오피서의 폴리스 팬츠의 A에 E인데 어의 E로 생각하고 있구요 드레스는 뭐 D E R 대열가 아니고 드레 소리나는대로 쓰면 됩니 진짜 소리나는대로 드 어? 레 하고 스 S 두데로 쓰구요 여기서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중요한 전화가 본데 누군데요 중요한 전화가 아니라 친구야 오케이 그래서 탐이 어떤 여자애를 찾고 있대요 탐이 이즈 루킹 포 어걸 탐이 이즈 루킹 탐이 이즈 루킹 포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탐이랑 대답 듣고 싶어 푸 그죠 후 이즈 루킹 포 백 BACK getan Who is looking for Tom? Who is looking for Tom? Who is Tom looking for? 그렇죠. Who is looking for Tom? 무슨 뜻이냐면 Who is looking for Tom? 누가 Tom을 찾고 있나요? 그렇죠. 이건 누가 Tom을 찾고 있나요? 이 뜻이야. 그래서, A girl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he looking for? Who is looking for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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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ing for The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오케이. 계속해서, her son, 암만 길어봤자. 어, boy? 아, he. 그쵸, 그냥 해, 아들은 남자니까, 암만 길어봤자, he죠. 그래서 여기, he가 있는 거죠. He is wearing a shirt, pants, and a cap. He is wearing a shirt, pants, and a cap. 오케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오케이.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오케이. The girl, 암만 길어봤자, she이지만. 여기에는 왜, she가 아니고, her가 돼야 되냐. 그녀의 엄마니까, she 마음이 아니고, her 마음이 된다는 거 또 알아듣시고요. She is wearing a blouse, a skirt, and white shirt. She is wearing a blouse, a skirt, and white shoes. She is wearing a blouse, a skirt, and white shoes. 오케이.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Police, 잘 봐주시고요.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오케이, a man, 암만 길어봤자. He. 오케이, 그래서? He is wearing a shirt, jeans, and sun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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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새롭이 곧 중학교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롭이가 8번 답 썻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학교 시험에서 맞았다 하겠어요, 틀렸다 하겠어요? 틀렸다 하겠다. 왜 틀렸다고 할까요? 어, 이제 거의 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늘 그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정리하면, 1, dress, pants에 A 들어가는 거, police officer에 police, finding people에 people, white shoes에 white. 오케이. 자, 초등학교 6학년이면, 사실 5학년이나 4학년들이 이런 단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할 단어예요. 새로 봐. 어? 그래서 틀린 거 다섯 번 쓰기 빨리 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어? 이거 전화 다시 해도 되죠? 네. 어, 고마워, 고마워, 괜찮다.